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왓뚜형님 충땅 왓뚜형님 어서오시구요 김주기라고요 아아 김주기가 그 졸류브이한테 지도 당했습니다 형님 아아 아아 저기 죽이고 이안산한테 치고 강등 당해버렸어요 김 배말린다리 오슈슈슈슈슈 아 아 오늘 아일모드 이기네 진짜 형님 아아 이럴 못 이기겠네요 왜 이러지 아 아 테란전이 너무 답답하다 진짜로 아아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 악랄이 부족합니다 음 틀린다리 아 힘들어 무엇 미니ро이 일단 송셔를 해볼까? 그냥 아이고야야야야야 으아아아아 하하하하 아완뚜형님 뭐야 갑자기 아요완뚜형님 이번 시즌 시드 따겠습니다 지금 황병형 병영이형한테 지고있지만 시드 따내겠습니다 형 아아 감사합니다 완뚜형이 아이고 내 친형은 장완뚝형 장완뚝형 거맟지에에에에에에 에이 어이 어이 또 또 또 못잡았어 수술이 필요한가? 칼라소스는 일상으로 동아지지 않습니다. 칼라소스는 일상으로 삼겨낸 것 같습니다. 칼라소스는 일상으로 유지하십시오. 칼라소스는 일상으로 당장의 부족함으로 유지하십시오. 아멘 아니지야 출발.. 침대가 부족합니다. 탈락관에서 사이기 때문에 사이기 때문에 사이기를 지켜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널 활용해라 칼라소스 사칼라다스 내가 돌아왔다 아군 전세 널 활용해라 염룩해리자 널 활용해라 럭소 럭소 사칼라다스 어? 아군 전세 럭소 어? 럭소 라니아 럭소 럭소 빨라소 럭소 럭소 렉스에 힘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음은 퇴근을 시작합니다. 겟렬지에 대한 강력한 터미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건 이겠지? 그래도? 에이 이거 어떡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까 마인드먹만 안났으면 됐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카카오톡을 잃어버렸습니다. 히힛 아 또이 시작이네 또 아우 나이 억울해요 진짜로 알았다 업데이드 프라임 내가 필요한가 내 목숨을 안이라 파일럿이 업데이트에 목마르다 아군 전사는 교전 중입니다 제주가 스탈벅 치즈 스탈벅 아군 전사의 엑라 스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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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퓨어합니다. 아군 전설이 투전 중입니다. 파일럿이 어퓨어합니다. 미네아리 부족합니다. 이 créi1rm 딥 끝. 파일럿이 없으시니 안을 거세요. 아군 전설이 더 ulti 만들어진 않습니다. 아까 소화 전설이 있어요. 그리스 파일럿이 그가保에 오는 것 같아요. 타일럿이 뚫려야 결말은 무력도 뚫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하는 것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방향을 통해 오랜 방향을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그 방향을 상상해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가진 방향을 통해 이 방향을 통해 이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방향을 통해 오랜 방향을 통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히힛 어.. 이것도 진다고? 내가.. 그리떼리라.. 좋다.. 내가.. 그리떼리라.. 제라시오리다.. 내가.. 바이어를 위하여.. 좋다.. 야윤철아 2분의 3 할래? 니은야윤철아 2분의 3 할래? 야윤철아 2분의 3 할래? 윤철아야 2분의 3 할래? 아.. 별로 안유리했네.. 할꺼야 말꺼야? 할꺼냐.. 하자.. 아.. 유영진.. 요로만은 이기겠습니다.. 아.. 내가.. 내가 갈 때까지 가도.. 어? 아.. 배고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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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